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. 오늘도 안경우스 돌아와 핫도그TV의 각종 오빠 워 오늘의 콘텐츠는 제가 얼마 전에 셋이서 게임하러 나갔잖아요. 아세요 돈도 많이 번 사람이에요 진짜. 개발렀잖아요. 개 털렀잖아요. 개발렀다기보다 운에서 제가 밀려서 아아 실력으로 실력으로 했잖아요. 운에서 제가 밀려서 10만 원 찍혔잖아요. 그래서 콘텐츠를 하나 기획해봤습니다. 오늘의 콘텐츠 PD 대 비동재예요. 그럼 오늘 저희 둘은 팀이에요? 분이라고 볼 수 있죠. 아 잘해봅시다. 오늘의 동지가 매일에 적이된다. 오늘은 라운드별로 세 가지 음식을 준비했는데요. 뒤에 가보시면 비밀의 토크 표시가 있습니다.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되는데요. 서로 상의하지 않고 두 개의 음식이 다르게 나오면 각자 먹방을 그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. 만약에 같은 음식을 골랐다. 그럼 제가 봤습니다. 아아 오늘은 TV도 한 분만 있습니다. 네. 그럼 바로 투표하실까요? 예예예. 저희도 들어왔다 올게요. 예예예. 뭐 안내하는 거 없나요? 비밀의 방에 오셨습니다. 뭐 이런 거 없어요? 비밀의 방에 오셨습니다. 하하하하 자 앞에 놓여져 있는 음식 중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되고요. 국민들이랑 절대 상의할 수 없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. 그런 말을 하지 않게. 아 이 친구 재밌어. 이게 운 싸움이 아니야. 이 사람 머리 많이 물렸네. 아 이거라고? 아 이거라고? 오케이 오케이. 수수 씨 소야? 연락도 돼 오케이. 자 이렇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인간이 머리를 많이 썼어요. 나 너 믿을게. 어. 그냥 난 모르게 나 그냥 빌리러 갈게. 오케이 믿어? 어 믿을게.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. 저는 이거 골라 하겠습니다. 오케이 나 들어간다. 안녕하세요. 그거 쉽지 않아. 센스껏 해야 돼. 비밀의 방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. 아 그래 환영한다. 노인의 세 가지 음식 중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. 정주열랑 다른 걸 골라야 된다는 거죠? 내가 절대 안 골랐을 걸 골라야 되는 거지. 심리 싸움 잘 하셔야 돼요. 여기서 만약에 둘이 다른 게 나온다. 그럼 먹을 수 있고요. 같은 걸 뽑았다? 끝입니다. 아 근데 그 와중에 또 내가 먹고 싶은 걸 골라야 될 거 아니야? 그렇죠. 자 첫 번째 게임 결과. 마무리했습니다. 안데렉 벗어보세요. 안데렉 벗어보세요. 센스 있었네요. 그럼 근데 왜 짜장을 시켰어요? 제가 짬뽕 시킨 줄 어떻게 알고. 순간적으로 김우순의 표정을 내가 읽었어. 다시 한 번 기회 드릴게요. 다시 한 번 기회 드릴게요. 다시 한 번 기회 주세요. 한 번 더 먹을 테니까. 다시 한 번 더 먹을 테니까. 다시 한 번 더 먹을 테니까. 수고하십니다. 오케이 일단 골라고 나와주세요. 아차 싶었어. 근데 아차 싶은 걸 나한테 들켜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1, 2, 3, 4. 오케이 1, 2, 3, 4. 1번. 이거 이거 이거. 자 주세요. 안 바꿔요. 안 바꿔요. 마지막 기회 드릴게요. 안 바꿉니다. 됐어요. 1, 2, 3. 1, 2, 3. 근데 네가 토마토 골다 쓰면 무조건 먹을 수 있는 거잖아. 내가 토마토는 무조건 안 골랐어. 아니 토마토 볶음 안 먹고 그래서 하나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심미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. 나 솔직히 말할까? 응. 너 짬뽕 골랐을 때 응. 깜짝 놀랐어. 나 먹고 싶어서 골랐어. 나? 나 짬뽕 먹고 싶었어. 뭐가 심미전이야. 토마토 먹기 싫어. 심미전 먹기 싫어. 심미전 먹기 싫어. 잘못한 거야. 뭐. 야 가위바위보가 뭐 상대방 내고 그냥 묵나고 싶어서 묵더니 이건 잘하는 거지. 저기로 졌다. 그닥부터 이기는 나. 이거 나도 졌다. 우리 모두가 졌다 지금. 나 짬뽕 먹고 싶어서 먹는 거야. 나 짬뽕 싫어하잖아. 아 진짜구나. 아 근데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. 22짬뽕 차례. 아 나 내가 먹을 줄 알고 안 불게 하려고 최대한 느낌을 시켰는데. 자. 이 사운드 그럼 진하게 먹으러 갈까요? 다음 음식 주세요. 네. 네. 진실의 방으로 왔습니다. 진실의 방으로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세일의 점심 중에 두시고 싶은 한 가지를 골라주세요. 야 이게 그게. 오케이 너 거기로 갈 거야? 아니 아니 앞자리 봐. 아니 이게 그게. 어. 아 이게 참. 네가 뭐 안 해도 상관 없어. 그래? 어. 네가 알아서 할 거야?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할게. 난 김우수 얼굴 보고 해결하니까 네가 걱정하지 마. 네가 못 뽑든 상관없어. 오케이 나는 편하게 갈게. 오케이. 나 솔직히 마음 같아선 100% 이익이 있는데 응. 안 그럴게. 오케이. 가자. 자. 다음 갈게요. 자. 들어오시고요. 말 안 해도. 어. 느낌이 와? 나는 그거 골랐어 그거. 오케이. 전 우수 씨 목소리만 듣고 알아요. 자 우수 씨. 저 이걸로 갈게요. 어떻게 하면 바꿀까요? 어떻게 하실 거예요? 우수 씨가 얘기하세요. 기회를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? 왜요? 저 사람이 이렇게 해서. 야 봤어 내가 얼굴 바꿔든 연기야. 바꿔 바꿔. 이거 연기 톤인데 내가 봤을 때. 뭐예요 뭐예요 우수 씨. 자. 그대로 갈게요. 그대로 가요? 네. 오케이 그대로 갑니다. 아니야 바꿔. 자 이대로 갈게요. 그대로 갈 거예요? 바꿔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. 아이씨. 자 이대로 갈게요. 자 나와 주시고요. 네. 아니야 제가 연기 톤인데 바꿔야 되는데. 아이씨. 자 안대를 써주세요. 느낌 왔어? 오케이. 네. 안대를 벗어주세요. 너 치킨 골랐는데? 응. 너 그냥 먹고 싶어서 몰랐지. 아 한 번 봤어야지. 나 이럴 거면 굴급법 골랐지. 굴급법 골라야지 그러면. 네가 이미 그냥 빌대로 가라네. 자 시킨은. 내가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재열이기도. 한입만. 자. 빌대로 가 빌대로 가. 플로커닝 플로커닝. 이렇게. 자 이걸로 갈게요. 자자자자. 열어 열어 열어. 자자자. 아 뭐해. 내내. 아니 혹시. 저한테 아첨을 가지고 얻어먹을 생각 없어요? 한 명이라도 먹을 수 있는데. 내내. 내내. 내내 했으니까 한입. 한입만 해. 한입만. 먹어도 돼요? 네. 아니. 역시 우순 PD. 아 이동 씨는 뭐 없네. 자존심이 있어서.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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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 역시.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카톡TV에 숨은 멤버. 우순 PD. 숨은 멤버다. 이럴 거면 3인 체지로 가라. 아이씨. 존나 줄덥다. 난 진짜 깔끔하게 김우순으로 3인체먹어. 김. 김우순. 우리의. 숨은 멤버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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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 어때요? 맛있네. 맛있네요. 내내. 내내에서는 목도 맛있다. 내내. 어? 목을 걸고 목게임 한번 할까요? 목은 좀 너무하고. 저거 살코기. 요구를 걸고. 네. 안 먹어. 안 먹어. 안 먹어요? 안 먹어요? 저는 먹어요. 맛있죠? 와우. 와우. 양념 맛있다. 아이씨. 안 먹어. 진짜 펴들렬. 똑같은 것만 안 걸리면 되잖아? 응. 세 가지 음식 중. 한 가지를 골라주시면 돼요. 아니 죄송한데. 하나에는 부가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. 아니 또 혹시 모르니까. 아 부가 설명이 들어가 있구나. 아 부가 설명이 들어가 있구나. 오. 이번엔 내가 너한테 맞출게. 어? 오케이. 오케이. 저는 진짜 정확히 알아요. 야 천천히 나가. 나 치킨 먹어야 되니까. 일단은 어쨌든. 이 3분. 뭐라고. 아 뭐야? 아 진짜. 뭐해. 뭐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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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. 저 이거 할게요. 이거? 네. 아. 돈카츠 초밥 단팥빵? 안 주지 마요. 우선 씨.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.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.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. 자 이거. 이거. 이거? 돈카츠 했으면 좋겠어요. 확실해요? 왜요? 제가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. 오케이. 초밥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알려주셔서. 초밥. 뒤에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? 네. 초밥 갈게요. 한 대를 써주세요. 예. 다 들어가지고. 아 예예. 아 그래도 써주세요. 세 번째 음식은. 아. 초밥입니다. 아 이 바보 새끼야. 안 돼요. 한 입만. 이건 진짜 우리가 진 게 아니라 헷갈렸어. 자. 일단 제가 초밥 먹는 거고요. 한 입만을 한 번 더 쓰셨잖아요. 네. 그거 말고. 저와 함께 먹을 한 명을 뽑겠습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오케이. 아 이거 고민 안 해요. 오케이. 둘이 같이 먹을 생각 없어요? 오케이. 괜찮아요. 저거 먹으면 돼요. 어떻게 뽑아요? 각자 머리 위에 음식을 들어 올리고. 본인 거를 맞추는 게임입니다. 자. 바로. 준비세요. 자. 서로 거 볼 수 있잖아. 아. 뭐 해. 질문 하나 시켜줘도 돼요? 네. 이게 네가 좋아하는 거야? 응. 자 정질. 피자. 땡. 너 질문 하나 하고 맞춰야 돼? 오늘 우리가 먹은 것 중에 있어? 응. 치킨. 정답. 응 치킨. 응 치킨. 응 치킨. 응 치킨. 응 치킨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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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어 다 먹었어. 연어 어디 있어? 연어 여기. 아. 아. 연어 먹으려고 이거 주문한 건데. 초밥 잘 먹는 사람이 초밥 손으로 먹는 거 알죠? 아. 이렇게 되면 오늘 전전. 너 왜 먹어요? 아. 죄송합니다. 나 아무도 먹으면 먹었네? 빨리 지금이라도 됐어요. 아. 죄송해요. 초밥 중에 하난데. 야 너 그거 먹었으니까. 이것도 하나 먹어. 아. 아니 왜냐면 이거 먹었으니까. 반식 소스니까. 응. 이랑 그렇게 된 거구나. 아. 아. 콜라 분들. 지금 할 일이 생겼습니다. 오늘 사람들 너무 좋아할 거 같은데. 왜? 무슨 약올리는 거. 아까 카메라 앞에서 치킨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제가. 근데 혹시 오늘 안 먹으면 움직이고 있어요? 아. 이렇게 PD 대 기둥 재열 팀 해봤는데. 졌어요. 졌는데. 근데 이겼어요. 왜 이겼지? 왜 기분이 안 나쁘고 배가 완전 꽉 차있지? 졌는데 왜 음식을 다 먹어 봤지?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PD 골리기로 돌아오겠습니다. 월! 시작! 감사합니다. 또 뵙습니다. 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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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. 월! 월 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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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вор이의 прив weed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